기후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어서면 다수 해양생물의 집 역할을 해주는 산후초가 사라지고 약 30cm의 해수면 상승이 이뤄지며 폭염과 가뭄이 이어집니다. 3도가 높아지면 그린란드 빙하가 높고 아마존 우림지대가 사라지며 영구 동토층인 북극과 남극이 완전히 녹아 메탄이 다량으로 방출됩니다. 이것은 대멸종의 서막이라고 하죠. 경제의 눈으로 영화를 다시 보는 시간입니다.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덥습니다. 날씨가 진짜 옛날보다 지독해졌다. 이 정도 날씨는 여름에 한두 번만 딱 찍고 지나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물론 입추가 다가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이거 한 4만 3천 명이 모여있는 여기서도 전세계 청소년들 한 100명씩 온열질환 의심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걱정도 되고요. 너무 안 됐습니다. 박창영 기자는 어때요? 내가 진짜 더위 여기까지 견뎌봤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은데요. 기억해요. 그 당시에 심은하 씨의 M이 M 아시죠? M. 저기 드라마. 당신은 나의 아버지. 어떻게 잘 따라 하시네. M을 보면서 굉장히 땀띠 때문에 엄청 괴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M을 보는데 간담이 서늘하라고 보는데 왜 땀띠 때문에 고생해요? 그때 제가 작은 이모가 계신 광주에 있었는데요. 그때 냉방이 조금 덜 되던 시기여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뭐 에어컨 틀고 그러던 때가 아니니까. 맞아요. 지금이랑 완전 다르죠. 우리가 날씨가 덥다 덥다 하기는 하는데 영화에서도 보면 태양이 작렬하는 그런 낡은 수사이기만 합니다만 그런 장면들만 봐도 너무너무 덥다 이럴 때 있잖아요. 아스팔트 지글지글 아스팔트에 계란 구울 수 있을 정도. 오늘 영화도 왠지 폭염과 무관치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짜증이 너무 많이들 나실 것 같고 또 연인 친구 직장 동료와 싸움이 빈번해지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이처럼 무더위라는 게 사실 사람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지대하다 보니까 영화 감독들도 불더위를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만들어왔거든요. 스파이 리크 리 감독의 똑바로 살아라 코엔 형제의 바톰 핑크 등이 여기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그 중에서도 많은 관객의 사랑받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입니다. 핵 전쟁으로 멸망한 22세기 지구를 그린 이 작품은 전 세계 영화가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제작비 1,900억 원을 들여 전 세계 티켓 수입으로 4,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드맥스 저는 사실 이 영화 봤는데 이런 느낌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재미있게 봤어요. 말이 되나요? 형형 모순. 아 그럴 수 있죠. 이런 느낌이 뭔가 좀 황량하고. 좀 기괴하지 않습니까? 뭔가 미국말로 어쿠드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데 영화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근데 매드맥스 시리즈 감독도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좀 특이한 일에게 소유자인데요. 1945년생인 조지 밀러는 1962년 그 어렵다는 의대 입학에 성공하고요.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로 일하던 도중 매드맥스 1편의 각본과 연출을 담당하며 그 어렵다는 흥행에 또 성공합니다. 2연타. 그 어렵다는 1, 그 어렵다는 2. 둘 다 성공했어요. 이후 매드맥스 2, 3편 등을 연출하며 다작했고요. 꼬마돼지 베이브처럼 같은 감독의 작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귀여운 영화의 각본을 쓰기도 했죠. 어우 소름. 이거 두 개 다 같은 사람이 한 거. 이거 진짜 귀여운 작품이잖아요. 배우진 몇 명, 그러니까 매드맥스의 배우진 몇 명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베놈에서 베놈으로 나오며 국내에도 팬이 많은 톰 하디. 모델 겸 배우 샤를리즈 테론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극단적 더위와 가뭄이 세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이 영화를 보며 기우플레이션 등 세계 경제의 새로운 흐름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톰 하디.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약간 마초를 좋아하는 분들이 진짜 팬덤이 많았는데 샤를리즈 테론 같은 배우가 이 영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용기. 그게 진짜 저는 엄청난 것 같아요. 또 삭발한 상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황금의 언니 샤를리즈 테론까지 주연을 맡았다. 영화 내용을 볼까요? 네. 물과 기름 등 모든 자원이 부족해진 미래에 국가들이 서로의 자원을 강탈하려 전쟁을 일으키던 끝에 핵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지구의 대부분이 파괴됐지만 소수의 인류는 살아남았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타델이라는 지역도 생존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인데요. 이곳을 지배하는 독재자 임모타는 자신을 우상화하는데 사회의 자원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인물입니다. 가령 그는 시민들에게 물을 배급할 때 자신과 지배층이 사는 높은 공간에서 땅으로 떨어뜨리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 방법은 물이 너무 많이 샌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지도 공평하지도 않지만 통치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들이 자신을 자꾸 우러러보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뇌당한 시타델의 다수 시민은 피고리 상접해 가면서도 인모탄을 추앙하길 멈추지 않습니다. 영화는 이런 철권 통치에 균열이 가는 상황을 그렸습니다. 균열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모탄은 신이 맞은 부하에게 뒤통수를 맞는데요. 바로 샤를리즈 테론이 연기한 군대 사령관 퓨리오사입니다. 그녀는 원유 등 자원을 확보해오보라는 명령을 받고 시타델을 떠났으나 곧 방향을 돌려 적진으로 향합니다. 퓨리오사와 함께 탈출하는 여성들은 인모탄의 아내들인데요. 자유를 갈망하던 그녀들은 사령관 퓨리오사의 지휘 아래 유토피아인 녹색의 땅으로 향해갑니다. 여기에 토마디가 연기한 주인공 맥스도 힘을 합치는데요. 맥스는 피주머니라는 모욕적인 이름이 붙여진 채로 인모탄의 군사들에게 강제로 수혈해주던 도중 탈출한 뒤 퓨리오사 무리에 합류합니다. 퓨리오사 맥스가 이끄는 무리는 인모탄의 추격을 피해 녹색의 땅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OTT에서 공개 중이니까 정치자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보세요. 케이블에서도 엄청 많이 해주긴 하니까 아마 보신 분들 많을 텐데 모래사막에서 펼쳐지는 이 추격전이 그냥 그것만 보고 있어도 입에 모래 들어가는 느낌? 정말 황량 그 자체, 건조 그 자체 느낌이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매드맥스의 진짜 악당은 누구입니까? 자원의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며 시민들의 영향 상태가 우려될 정도의 배급제를 실시한 독재자 인모탄입니까? 그러나 퓨리오사처럼 선의를 가진 인물이 지도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매드맥스 같은 세계 속에서는 결국 어느 정도 배급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절대적인 자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모탄이 자기 권력을 과도하게 남용하며 시민을 착취한 면이 있긴 하지만요. 영화 속 시민 절대다수가 겪었던 자원 부족의 고통은 선한 세력이 집권한다고 해서 바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맥스와 퓨리오사, 인모탄까지 모두 우리의 미래 후손이라고 했을 때 결국 지구를 그토록 뜨겁게 만들어서 물이 부족하게 만든 장본인 바로 우리들이 이 영화의 진정한 빌런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실제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다는 진단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그래요. 너무 더워서 지금 국내에서도 여러 대기업들이 아예 8월 첫 주에는 근무를 안 한다 이런 회사들 많습니다. 자동차 회사들, 조선업체들 8월 첫 주 지금 다 그냥 공장을 돌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외에서도 보니까 이란이었나요? 거기는 한 50도까지 올라가서 지금 휴일을 설정을 하기도 한다는데 지구가 진짜 얼마나 열받은 거예요? 이제는 글로벌 워밍 시대는 가고 글로벌 보일링의 시대가 왔습니다. 무섭다. 보일링. 얼마 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 발언인데요. 지구온난화라는 말보다는 끓는 지구라는 말이 지금의 기온 상승을 설명하기엔 보다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7월 들어 15일까지의 온도가 1940년 관측일에 가장 높았다고 했습니다. 한 달 앞선 올해 6월 세계 평균 기온은 1991년에서 2020년 6월 평균치보다 0.53도 높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암울한 진단들이 이제 우리 지구는 다 끝났다 이렇게 체념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달성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유엔의 관측입니다. 그래요. 지구가 너무너무 뜨거워졌다. 그래서 지구에서 기온이 올라갈 때마다 인플레이션이 가중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기후에서 1.5도 어떤 의미입니까? 1.5는 지구온난화에 있어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수치인데요. 다수 과학자는 화석연료 사용이 본격화한 산업화 이전 시대와 견져 온도 상승폭을 1.5도 아래로 막아야 대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채택했는데요. 그러나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기상기구는 최근 지구 기온이 앞으로 5년 이내 1.5도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66%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기구가 2020년엔 향후 5년 안에 1.5도 이상 기온 상승이 일어날 확률이 20% 미만이라고 봤으니까요. 3년 만에 그 확률을 3배 이상 높여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문가들은 현재 지구 기온이 장기 측정 기준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1.1도 이상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도가 그만큼 의미 있는 숫자다. 만약에 하나 그런 일이 없길 바라는데 이 기준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1.5도라는 게 별로 크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인간 체온이 정상 체온인 36.5도에서 1.5도 높아진 38도로 1년 내내 지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몸이 견뎌내지를 못하겠죠. 지구도 마찬가지라 기후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어서면 다수 해양생물의 집 역할을 해주는 산업초가 사라지고 약 30cm의 해수면 상승이 이뤄지며 폭염과 가뭄이 이어집니다. 3도가 높아지면 그린란드 빙하가 높고 아마존 우림지대가 사라지며 영구 동토층인 북극과 남극이 완전히 녹아 메탄이 다량으로 방출됩니다. 이것은 대멸종의 서막이라고 하죠. 여기까지만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데 갑자기 더위가 달아내는 것처럼 등골이 서늘하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매드맥스에서도 맥스가 도마뱀을 막 잡아먹잖아요. 먹고 싶어서 먹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기후가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런 장면이 나올 정도로 뭔가 기후 위기는 식량 가격과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바로 가져오는데요. 현실에서도 기후플레이션 또 히트플레이션이란 신조어가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값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케이신문에 따르면 국제식품시장에서 설탕의 원료인 원당 선물 가격은 지난 4월 말 파운드당 24.3센트를 돌파했습니다. 11년 반 만에 최고가를 넘어선 것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4년 만에 엘리뉴가 세계를 강타한 데 있는데요. 엘리뉴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급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거대 상승 기류가 형성되면서 지역별로 폭염, 폭우, 가뭄을 유발합니다. 원당의 주요 생산국인 인도의 경우 사탕수수 흉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 올리브 농사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토마토도 안 된다, 쌀도 인도에 홍수난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여러 식량 가격들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초콜릿의 원재료인 카카오비니 폭우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46년 만에 선물 기준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이와 반대로 인스턴트 커피용으로 주로 생산되는 로브스타 원두 가격의 경우 동남아시아 가뭄에 따라 생산량이 떨어지면서 6월 말 기준 역대 최고 가격을 경신했습니다. 쌀, 밀, 올리브유, 파뮤, 양식 물고기 사료 등 안 오르는 식량 가격이 없습니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은 이번 엘리뉴에 따른 글로벌 경제 피해가 2029년까지 약 4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엄청나네요. 유럽은 사실 가보시면 에어컨 없는 건물들도 제법 많잖아요. 오래돼서 이거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곳들도 있고 심지어 엘리베이터 없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럽에서 에어컨이 불티나게 팔린다. 덥긴 더운가 봐요. 네. 유럽 사람마저도 에어컨을 사들일 정도로 인류가 폭염에 굴복하는 모습이 관측되는 건데요. 이탈리아 전역의 매장을 보유한 가전제품 소매업체 유니유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에어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늘었습니다. 에어컨 보급률이 떨어지는 유럽에서 가장 더운 시간대에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더위를 이겨왔는데요. 올해에는 로마 등 각지 기운이 40도를 넘나들면서 전통적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남쪽으로 안 가고요. 내년에 개막하는 파리올림픽 이것도 반반치 않을 것 같은데 파리올림픽은 또 개막식을 그 스태디움 안에서 안 하고 센강 일대에서 한다고 하지 않아요. 더우면 진짜 너무 고생스러울 것 같은데요. 더우면 이제 답이 없죠. 그런데 내년 7월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막을 올리는 하계올림픽은 친환경올림픽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촌에 에어컨이 없다고 합니다. 네? 저는 반대예요. 이거 기록 엄청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 목적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조직위는 여러 가지 기술력을 통해서 에어컨 없이도 외부 기운보다 선수촌 온도를 6도 낮게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40도 더위에서 에어컨 없이도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올림픽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좋은데 40도 더위에서 선수촌 온도를 6도 낮게 유지할 수 있다. 40도까지 올라갔을 때 6도 낮아도 엄청 더운 거잖아요. 여전히 더웠네요. 그리고 선수들의 그 컨디션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이거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 생각하면은 파리 5월만 돼도 엄청나게 더웠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해외만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노동자들 택배기사들 얼마나 이 더위에 고생하세요. 너무 더워도 쉴 수가 없답니다. 만약에 반차를 쓰려면 본인 돈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류창고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참 고생하시겠어요. 네. 이제 매드맥스를 잠깐 살펴보시면 임모탄이 퓨리우사를 그토록 신뢰했던 거는 이 사령관이 기름과 무기 등 물자의 운송을 담당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녀한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자원이 부족한 세상에서는 자원의 보관과 배송을 담당하는 사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임모탄이 그녀의 탈출에 위기를 느끼는 이유도 단순히 사령관 하나가 탈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필 물자 보급의 핵심 역할을 하는 퓨리우사 사령관이 도망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기사가 폭염 속에 잇따라 파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에서는 2021년 설립된 쿠팡노조가 이달 1일 첫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쿠팡에 냉방시설 설치와 폭염 시 휴게시간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개전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서는 물류센터 노동자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매시간 10분씩 휴신 시간을 갖도록 권고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규칙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산소 부족에 쓰러지는 사람이 속출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경영하면 이제는 어려울 텐데요. ESG 경영에 정식으로 위배되는 사항 아닌가요? 네. 그래요. 최근에 쿠스트코 사건도 있었고 이거 아마 지켜보는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미국에서도 아마존 운전기사들이 파업한다고 하는데 이쪽은 왜 그래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에서 일하는 아마존 배송 운전기사 약 80명이 노조를 결성해 6월 말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낮 최고 기온이 45도를 넘나드는데요. 아마존 운전기사가 이처럼 노조를 만든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폭염 속 노동 환경 개선입니다. 아마존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회원이 주문한 물건을 당일 또는 다음날 배송하는 1일 배송 시대를 목표로 하며 기사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하루 400건 이상의 배송 업무를 처리하게 됐다고 합니다. 앞서 미국 최대 배송업체 UPS 배송기사들도 사측과 근무 환경 개선안에 타협했는데요. 근무 환경 개선안에는 배송 차량 에어컨 설치 의무가 포함돼 있습니다. 헐 그동안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거 아마존 프라임 회원 가입하면 돈 더 받아가잖아요. 노동자들하고 좀 나눕시다. 코로나19 때 이 화장실에 비누도 없다. 손 소독제도 내 돈 내산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비즈니스잖아요. 우리 기업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매드맥스 건조하지만 재미있었던 그 영화랑 어떤 거 같이 보면 좋을까요? 더운 사막 이야기인 매드맥스로 이열치열 하셨으니까요. 남극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하나 보시며 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 느껴보시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치 펭귄, 멘블의 고민을 다룬 해피피트라는 작품인데요. 멘블은 황제 펭귄의 사회생활에 아주 중요한 노래에는 재능이 없지만 탭댄스에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펭귄입니다. 멘블의 성장기를 다룬 해피피트의 내용은 아주 단순하지만 남극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펭귄들의 춤과 노래가 흥겨운 뮤지컬 애니메이션을 완성합니다. 아울러 이 귀여운 펭귄 영화를 만든 감독이 바로 오늘 소개한 매드맥스의 연출자 조지 밀러라는 것을 알고 보시면 아, 이 형은 진짜 뭐지? 네, 아이제의 장르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 매드맥스가 이런 해피피트를 연출했던 사람이 연출했다는 걸 알게 되시면 이 영화도 조금 더 귀엽게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동물과 사막을 동시에 좋아하는 그런 연출자가 만든 영화다. 아, 희한하네요. 재밌었어요. 지금까지 경제의 눈으로 영화를 다시 보는 시간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